언제나 화면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이효리가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하며 처음으로 속마음을 밝혔는데요. 이효리는 22년째 톱스타로 살고 있는 전기순님의 막내딸 이효리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효리 모친은 효리는 어려서부터 말썽 한 번도 안 부리고 고등학교까지 가서 자기 노력으로 연예계에 발을 붙이고 성공한 착한 딸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하다라고 자식을 자랑했는데요. 이효리는 제가 우리 엄마를 잘 모른다. 그냥 남같은 사이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20대 이후로는 많은 기억이 없다. 가정주부 역할에 매진하고 가정 지키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순하고 순박한 여자. 나랑 관계가 있는 한 여자 같은 느낌이 요즘 든다고 서먹함의 경계에 있는 엄마와의 사이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효리와 자주 만나면서 살갑게 지내는 걸 원했는데 갑자기 톱스타가 돼서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 연예계에 뺏긴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아쉬움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에 이효리는 톱스타와 딸 역할을 맞바꿔서 엄마와 서먹하고 살가운 사이가 아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여행을 안 갈 것 같은 느낌이다. 아빠도 아프시고 저도 쉽사리 1박 2일 시간 빼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니까 프로그램 핑계대서 한 번 가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남편의 기억력이 나쁜 건 아니고 20% 정도 기억력이 없어져 제가 자유가 없다. 1박 2일을 떠나질 못한다. 둘째 딸을 불러다 놓고 간다. 저에게는 효리와 여행 가는 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서로 마음 다치지 않고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효리는 엄마가 가보고 싶은 경주를 기차와 렌트카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기차에서 이효리의 새 타투를 발견한 엄마는 절대 다시 하지마.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테레비에 나오는데도 안 좋아 보이고 라고 반대했습니다. 이효리는 나만의 개성 표현이야. 그래도 엄마는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편이긴 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받아주기나 하냐? 그래서 포기하고 산 거다. 엇나가지는 않아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효리는 엄마 우리 서울로 이사 온다. 말했나? 라고 묻고 엄마는 안 했다. 얘기 안 해주면 어찌 알아라고 말해 평소에 대화가 많은 사이가 아님을 드러냈는데요. 처음 해보는 거 많이 해보자. 클럽 가볼래? 라고 웃은 이효리는 엄마가 가고 싶은 대릉원과 첨성대를 돌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는 초등생이 이효리를 알아보자 엄마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좋다. 유명한 딸을 둬서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의식하지 말고 다 자연스럽게 라고 톱스타 엄마의 여유로운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효리의 임신 노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이효리는 경주 대릉원으로 견학 온 유치원 무리를 보며 너무 귀엽다 아기들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정도 다 키워놓은다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모치는 하나 나아라라며 거들었는데요. 이효리가 지금 못 낭치. 너무 늦었어라고 하자 모치는 남들 다 노력하는 만큼 해보고서 안 된다고 해야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이효리는 시험관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며 소신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나 모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한 번 얻어야지라며 시험관 시술을 권유했습니다. 엄마와 교복을 입고 사진촬영을 한 이효리는 엄마가 스스로 늙고 못생겼다고 하는 말에 속상해했는데요. 이효리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랑하도록 해봐요 전여사님 우리 모두가 다 늙잖아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한층 피곤해진 엄마는 효리가 권하는 새로운 활동을 모두 버부했는데요. 이효리는 싸우자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나도 피곤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피곤할지 몰랐다고 웃었습니다. 숙소에서 쉬다 저녁을 먹던 두 사람은 부러웠던 가정사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보자마자 눈부시고 화냈다. 탤런트가 탔다. 그때는 성격이 불같지 않았다. 편지로만 몇 번 연락하고 결혼했는데 손목도 한 번 못 잡아보고 결혼했다. 이 발소를 하니까 항상 시간에 쫓겨 빨리 먹는 습관이 있다. 그때 아빠 이발소에 딸린 진짜 조그만 방에 여섯 식구가 다 살았다. 이효리는 새 옷을 한 번 못 사줬다. 언니들 입던 것만 받아입고 요구르트 한 병 못 사 먹이고 키웠다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이효리는 지금도 친정 집에 가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잘 안 먹힌다.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긴장이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도 일이 벌어지니까. 둘이 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만 있으면 긴장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점에서 너희에게 미안하다 엄마로서라고 사과하자. 이효리는 엄마가 사과할 게 뭐 있어. 아빠가 늘 먼저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신랑을 순한 사람으로 골랐나 봐 싸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라고 이상순과 결혼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과거잖아. 그래서 나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삭제. 너무 싸웠어 지금 같았으면 내가 엄마 슝 데리러 갔을 텐데라고 씁쓸해했습니다. 또한 이효리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는데요. 없이 살던 시절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줬다고 기억했습니다. 엄마는 내 아버지와 평화롭게 살았으면 어릴 때 못 받은 사랑 듬뿍 줘서 키우려고 했는데 아빠와 결혼해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며 미안해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서글픈 이야기를 피하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다. 기회가 얼마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효리는 기회가 드무니까 더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털어놨는데요. 엄마는 너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후회 없이 살아라. 엄마는 아빠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고 살았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효리는 그동안 엄마와의 거리감에 대해 엄마가 힘들어할 때 어린 나의 무력함을 많이 느꼈다.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평생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엄마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미안함 때문인지 내 무기력함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서인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그런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용감하게 물리치고 싶다며 눈시울을 불탔습니다. 이후 이효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상처가 있었고 엄마도 있고 상처를 서로 부딪히고 치료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어릴 때 엄마가 많이 힘든 걸 볼 때 내가 어려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너무 힘들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시간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평생 가슴에 남아있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됐는데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엄마를 피하게 됐다. 상처가 싫었는지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엄마하고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그런 마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용감하게 물리쳐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준 이효리 모녀의 시청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데요. 특히 단순 여행 예능인 줄 알았는데 엄마와 딸의 심리 다큐멘터리 같다는 평도 많습니다. 방송이지만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럽다는 반응도 많은데요. 네티즌들은 이효리의 저런 모습 너무 부럽다. 나도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하지만 저런 아픈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효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느낌이라 위로된다. 저 미안한 감정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용기다. 엄마는 딸이 너무 든든할 것 같다. 예능이 아닌 교양 프로 같았다. 나도 이효리처럼 언젠간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방송에서는 저런 걱정이나 아픔은 없어 보였는데 우리 가족 이야기 같았다. 우리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보는 동안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효리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게 자라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8평도 안 되는 시골집에서 6식구가 지냈고 매사 아끼고 살아야 했으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고 하죠. 이효리가 연예인으로 성공하면서 온 가족을 부양하게 되는데요. 집안 가장이 된 것입니다. 고모부조차도 하던 일을 그만뒀다고 하네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효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다. 우리를 많이 때리셨다. 애는 넷에 얼마 안 되는 돈을 갖고 올라와서 응어리가 많으니까 싶어 이해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불만이라기보다는 가슴에 맺힌 화, 미움이 강하게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보면 막 미운 건 아니다. 아빠는 좋지만 한켠의 상처는 있다라고 현재의 관계와 속마음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기도 하는 이효리였습니다. 한 방송에서 불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효리는 우리 부모님은 절약이 몸에 배셨다. 워낙 절약을 하고 살아오신 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효리는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발리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 뷔페가 차려져 있었는데 음식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김치와 밥만 가져다 드시더라. 내가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울컥 화를 냈다.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것만 먹고 있어 라고 화를 내고 말았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효리는 화를 내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때 눈물이 나고 말았다 라며 부모님께 불효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이번 엄마와의 단둘이 여행하는 이효리의 모습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는 반응이 많은 듯한데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